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4구 괴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33평을 분양받아서 2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인데요. 괜찮다면 수도권에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제 막 등기를 마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인데 부산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투자 금액 2억 원인데요. 서울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요. 정답은 중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지역 설명해서 호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힐스테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입지 좋습니다. 역도 가깝고요. 부산 1호선이 보면 서울과 똑같아요. 서울도 1호선이 과거 노후화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호선 보면 서울도 종로나 영도포나 1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을 보면 노후도 쉬만한 지역들이 많고 2호선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입지 좋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끼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돌리면요. 1호선 같은 경우가 보면 부산역 과거에 보면 메인 지역이죠. 옛날 만포나 이쪽 메인 지역이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지금 아까 사하 쪽이나 위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양정이나 이쪽 보면 재개발이나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해운드나 백스코나 이런 업무 시설들에 맞춰서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하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왼쪽 아래쪽으로 옆으로 가라고이나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부산의 인근 지역이 팽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산을 중심으로 옆에 김해나 또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일자리들이나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관문도시의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실제 사상이나 사하나 이쪽 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사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풀어나갈게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요. 일단 호객문으로 한번 볼게요. 개정동 헬스테이트 4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5억 2천대가 지금 가격이 7거래가가 나와 있고 5억대가 처음에 분양가 시작이었고요. 최고가가 당시에 거의 7억 후반대가 최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가서 지금은 5억대에서 지금 약간 살짝 올라간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5억 한 천에서 2천 사이가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첫 우리가 분양하고 등기를 하죠. 입주를 할 때는 다양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전세가 동시사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 또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인기에 좋다고 하는 시기면 오를 수 있겠죠. 전세는 좀 빠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당시 우리가 보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억대라는 구간이 4억대로 떨어지면 불안하니까 팔아야 될까? 또는 5억대 다시 또 오른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처를 잡아야 될까? 이게 말씀인 것 같은데 답을 드리면 2억대로 서울에 투자를 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2억을 끼고 물론 전세값도 빠졌다, 매매가도 빠졌다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매매가가 하락하다고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았다고 하면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도 금리가 아직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2억대로 수도권에 괜찮은 투자처를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팔고 수도권으로 넘어오세요 말씀드리겠지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 라인 쪽에 상당히 노후하던 지역들이 있고 이 지역들이 앞으로 좋아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4만 딱 말씀드릴게요. 4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휠스테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휠스테이트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보면요. 노후하던 조그만 아파트들이나 빌라들이 있고 옛날 아파트들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이 비율이 많지가 않은 상태 즉 신규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를 봤을 때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죠. 대충 그릴게요. 이 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왔죠. 개정 5구역이죠. 개정 5구역 같은 경우가 아마 포스코 롯데 아마 3,500세대 정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세대수까지는 제가 못하는데 3,000세대 넘을 겁니다. 3,500인가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이 개정 5구역 같은 경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점 개발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힐스테이트 사업하고 지금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주의 없죠. 어떻게 보면 나홀로 고립된 신규 아파트의 형국을 가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위에 개정 5구역 아까 말씀드린 개정 5구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발된다고 하면 그만큼 여기 가치가 올라가면 서로 인프라도 노릴 수 있고 앞으로 향후에 다른 지역들도 이 개정 5구역에 성공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동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사업만 만약에 끝났으면 저는 지금 5억에서 올라와봤자 6억 정도로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정 5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속도가 난다면 저는 최소한 이거는 뭐 제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점이 엄청나게 엄청난 규제나 폭력이 오르지 않고 지금 흐름처럼 회복하는 새가 난다면 최소 2억 이상 정도 어떻게 보면 7억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개정 5구역이 만약에 좀 더 성공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 재개발이나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특히 재개발이겠죠. 재개발이 앞으로 더 좋아한다면 플러스 알파까지로 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지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개정 5구역 성공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시기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